1.2.2 예전 영상이에요. 지난 7월 영상입니다. 아... PC를 정리하다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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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변호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영상인가요? 보시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네요. 정상적으로 속도 감시 카메라 70, 제한속도 70도로 쭉 지나가고 있는데... 오... 보셨나요? 보셨나요? 이럴 때는 빨간 표시를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우리 모자이크 담당 감독들이 빨간 표시를 했네요. 절대 빨간 표시 안에서는 못 봐요, 안 보여요. 자, 빨간 표시 보러 가죠. 70도로에서. 이거. 하하... 아니, 여기는 끊겨 있네요. 그 앞에는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쭉 연결돼 있어요, 펜스가. 그런데 쭉 오다가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끊겨 있어요, 여기. 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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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딱 있네요. 저러다 큰 차 뭐 어떡하려고요? 허허... 이거 보일까요? 중앙분리대를 보나요?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지난번에는 중앙분리대 펜스가 이만큼 끊겼는데 고기를 뚫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나가면 되게 꽝! 제발 이러지 맙시다. 테스형 팬미팅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라고 열공반에 최준영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